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목욕하러 가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잘 안 가는데 여기 오면 그렇게 가고 싶어지나요? 안 나오지만 예쁘네. 여기에요. 예전에도 혼자서 못하는 그런 직원이 있을 거예요. 네, 그저 изуч하게 준비. 너무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서 아래에다 친구는 하루에까지 말이야. 지금 날아가서 죽습니다. 날도 보러 가면 되죠. 날도 보러 가면 되죠. 날도 보러 가면 되죠. 날도 보러 가면 되죠. 어향 고기 나 많이 배고팠을 텐데 1,600원이 펜스가 이것보다 더 좋대요 요리 맛있다 응 맛있네요 밥을 못 먹어서 기운이 오실 건가 모비당에서 봤는데 헤어져 어때? 쪼끄빵 난 그리고 때밀이 스케일에 깜짝 놀랐어 때밀이 그 구역에 딱 들어가니까 초호자 어때? 엄청 많아 왜요? 한 줄에 씻는 게 나 그냥 새우먹어 가자 물 하나 먹을래? 물 하나 먹을래? 물 하나 먹을래? 잘 먹을까? 뭐? 뭐? 물 하나 먹을래? 물 하나 먹을래? 물 하나 먹을래? 물 하나 먹을래 물 하나 먹을래? 이거 해 내가 해 응 왜 나 정립시켜 응 여기 살거네 우리 거다 여기 펭귄공연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근데 미민이가 시간을 잘 못 봤어요. 미민아! 아니 그 공지하는 사람 잘 못했어요. 오늘 다시 검색해봤는데 공지... 그니까... 어떻게 말하나... 다 변면이지만 제가 몇 번 확인했어야 됐는데 확인 안하고 첫 번째 본 공지 믿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일하다가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봄이야 봄! 귀야! 어우 민 예쁘다. 고구마 문 열까? 한번 지나가면서 보면 되지. 여럴 것 같아. 차는 상관데...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은데 시간도 없고 못 먹고 있어요. 열일단이 이번에 와서 아침을 안 먹었어요. 거의 진짜 하루도 안 먹었네. 그리고 지금 아침 잘하는 집도 문 안 열어가지고... 하다가 두부... 요우차우 그것도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나한 동네에... 윈민이 동네에... 네 동네에... 여보 호수는 진짜 안 나온다. 그래? 윈민이 진짜 심각한 집순이거든요? 특히 유튜브 하면서 더 안 나오게 됐어요. 원래는... 그래? 더 나오게 된 거 아니고? 크죠. 크죠.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엄청 크다. 응. 진짜 신기해. 昨天... 7월 시장의小姐姐 수고하셨으면... 생각해보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응. 어디 가나... 내 동치가 진짜... 한 동치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면은... 그냥... 진짜... 일반인. 보통 사람이야. 다 나와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 펭귄 공연... 지금... 아... 못 볼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많아. 여기 inflation기를 못 먹个 earth. 이게 진짜... 아, 왜 이럴가 너무 늦을까? 나는 다른 사람을 보내고 마트 왔어요 무화과도 파네 이건 뭐야? 침장 먹어볼래 여보 나 이거 하나 사줘 맛있을 것 같아 안 먹어봐가지고 누가 맛있을 거 이렇게 커? 응 귤은 이건 뭐야? 처음 봐 우와 특이하다 우간이라고 있나 우간 하나만 살까? 부분 넣어서 먹어 짠짠 열 끝이 샀어요 여기 엄청 유명해요 아, 한 번 먹었는데 여기 맛있어서 저번에도 난 한 번 사줬잖아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요? 집에서 먹었지 맛있어 우리 아직도 가고 싶어 우리 아직도 가고 싶어? 너희만 가고 싶어? 네, 이거 안 가고 싶어 이거 안 가고 싶어? 이거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자, 나 가고 싶어 자, 나 먹으면 밥을 먹어요 자, 이제 가고 싶어 자, 이제 가고 싶어 안녕 미민이 가슴보다 안 카요. 먹을게요. 이거는 미민이가 한 죽인데 거의 밥이에요. 물 좀 더 넣어줄게, 먹고 싶으면. 저희 밥, 압수수. 이게 어떻게 죽이야. 왜 넣을게? 나 이게 더 좋아. 근데 나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상하니까요. 이봐요, 너무 많죠. 응, 무말랭이 무침. 진짜 맛있어요. 사우드도 먹어. 응. 음, 이런 아침밥 난 너무 좋아.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너는 몰라. 넌 너네도 몰라. 왜 몰라? 너네도 몰라. 여자친구 없어서 몰라. 너만 연애하냐? 몰라. 저 며칠이 처음은 가는데 유민이 또 슬퍼하는 것 같아요. 아, 도래야. 진짜 안 돼. 내가 안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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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이고, 시원한 조카 어때? 어? 아이고, 시원한 조카 어때?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내가 노래방 보고. 오고. 와, 나를 보고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잘 안 오는데 대략이 오니까 자꾸 오네. 치이가. 이쪽에 이가? 이 노래가 너무 좋다. 흥이 나네요. 여보, 여기서 사 먹어 봤어? 네. 뱀 타고. 짠. 아라, 먹어볼래? 딱. 우와, 냄새 되게 좋다. 우와. 아. 짠. 아, 이거 심쿵에서 안 출연하냐? 아니, 이거 시원해. 아니, 이거 시원해. 안 출연하냐? 집에 가, 곱창 안 먹어? 먹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곱창 어떻게 먹어? 그래서 하나, 선택은 하나야. 많지 않으면 하나 선택해도 돼. 아니야. 이거 고구마도 먹어야 되고 고구마 하나 남기고, 네. 아. 게뜨거 우와 꼬이다 꼬에 그치? 아 좋아 꿀고구마야 뜨거워 안 뜨거 엄청 맛있네 우리 함께 하자고 가고 싶어 응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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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잘 먹겠습니다 으음 이따 할 수 있어 응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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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